농협 상호금융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과 오픈뱅킹 서비스 등 디지털 혁신을 준비해 왔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는 디지털 체인저 운영을 통해 상호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왔죠. 올해도 상호금융 디지털 전환을 이끌 60여 명의 농축협 임직원을 선발했습니다. 지난 12일 전국 농축협 임직원으로 구성된 상호금융 디지털 체인저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올해는 디지털 체인저 64명이 선발됐으며 앞으로 7개월간 디지털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 발굴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디지털 금융 고도화와 디지털 문화 확산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조소행 상호금융 대표는 디지털 혁신의 아이콘이자 상호금융 디지털 리더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습니다.